선생님 제가 전형적인 접시형 얼굴인데 이런 경우는 귀족수술보단 양악하는게 효과가 더 좋겠죠. 이런 질문이 사실은 되게 위험해요. 접시형 얼굴이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넘겨 볼게요. 이렇게 중안면부가 꺼지면 이렇게 접시형 얼굴이 되죠. 그죠? 이런식으로 꺼지면 이해되시나요? 이러면 접시형 얼굴인데 이 환자의 경우는 양악의 케이스가 아니죠. 왜? 턱 자체는 무턱이에요. 지금 무턱이어서 입이 나와 보이는 거고 얼굴이 꺼지냐 안 꺼지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양악은 여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문제는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데 여기서 백날 밀어 넣어봤자 이 상태에서 입을 잔뜩 넣으면 이중턱만 잔뜩 생기고 얼굴은 평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양악수술을 권하면 안돼요. 자, 이런 분들에게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쳐졌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접시형 얼굴인데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데 턱을 밀어 넣으면 안 돼요. 이중턱만 생기고 얼굴은 더 평면적이 돼요. 이런 경우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경우랑 이 경우. 이 느낌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 오목하다고 접시형 얼굴이라고 양악한다고 되겠어요? 안돼요. 이때는 코를 세우고 중안면부를 빼야 돼요. 또 이렇게 턱이 튼실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게 꺼지면 접시형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부분의 이런 환자들이 턱 후진술을 하고 사각턱 절제술을 하죠. 그러면 하고 나서 이중턱만 생기고 얼굴만 길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접시형 얼굴이라고 양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그림을 보고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턱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중안면부가 안 꺼져 있는데 접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라면 양악해서 입을 넣고 턱을 넣는 게 맞아요.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얘가 나온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 이 경우라도 양악해서 조금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여기도 나오고 얘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턱만 또 마녀처럼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안면부가 꺼져 있다고요. 그럼 접시형 얼굴이죠.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 턱 길이 줄이고 중안면부를 빼주는 코를 높이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시형 얼굴은 양악. 이런 말이 성립을 안 해요. 이렇게 무턱인 경우에서 턱이 나오면 비율이 좋아지죠. 이렇게. 이런 경우라면 턱에 보영물이 들어가거나 턱 끝 전진이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겠죠. 무턱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턱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또 느낌이 달라지죠. 눈코, 입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턱만 변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무턱에서 조금 정상적인 턱 비율 조금 넓대대한 턱 비율 그 다음에 아주 큰 턱 비율 또는 아주 뾰족한 턱 비율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접시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지 접시형 얼굴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무턱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무턱이라고 다 똑같은 무턱인가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중턱이 심한 경우 턱에 체부 볼륨이 있는 경우 치아가 어떤 경우 길이는 짧은 경우 길이가 긴 경우 길이가 길면서 무턱인 경우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볼살이 많은 경우 턱근육이 뭉쳐있는 경우 별별 경우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한 번만 더 볼게요. 이 느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꺼진 경우 이렇게 더 꺼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이런 턱에서 중앙 면부가 꺼진 경우 느낌이 너무 다르죠? 이런 경우에서 그쵸? 그 다음에 턱이 조금 있는 이렇게 턱이 있는 경우에서 중앙 면부가 꺼진 경우 이 느낌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또 턱이 있는데 앞으로 전진이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코가 떨어지면 중앙 면부가 한 몰이 되면 더 턱이 나와 보이고 접시형 얼굴이라고 오목한 얼굴이라고 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턱이 뾰족한 경우 이런 경우도 최근에 좀 보이거든요. 중앙 면부까지 꺼져 있으면 정말 다가 안 나오죠. 그러면 중앙 면부도 나와야 되고 턱도 줄여야 되고 그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눈코가 그대로 있는데 턱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느낌이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근데 말로는 턱이 길고 나왔어요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환자들 사진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얼굴을 다 내보여줘야 돼서 환자분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사진 동의해 주셨더라도 이건 제가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